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여러분. 프랑스어 중급 어휘 마스터 저는 강사 막형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먼저 수강 대상, 초급에서 중급으로 레벨업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문법은 알아도 어휘가 부족해서 프랑스어 구사의 한계를 느끼고 계신 분들, 그리고요. 이 어휘 아무거나 다 외울 수 없죠. 필수 어휘 또 이 표현을 통해서 어휘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 델프와 같은 프랑스어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강의 구성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강의 5강 하고 나서요. 그 다음 본강의 20강에서 본격적으로 어휘를 가르쳐드려요. 준비강의에서는 접속사와 전치사, 이것들 문장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 이것은 하나의 어휘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고요. 접두사, 접미사를 많이 아시면요. 앞으로 어휘를 학습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국경의 축제명, 이것은 프랑스 문화를 알 수 있는 강의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한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 차이점 설명할 때 또 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강의 20강 들어가는데요. 이때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강의, 강들이 있죠. 총 20개의 테마 그리고 여기 안에 필수적인 중국 어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주요 어휘를 학습합니다. 명사 또는 형용사를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 뒷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쓴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되 동사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왜 이 동사를 쓰는지 어떤 동사를 쓰는 게 맞는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강의 도중에 어휘 퀴즈를 내므로써 이때까지 배우고 있는 것들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는요 문장을 활용한 문제풀이로써 최종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 특징은요 20가지의 다양한 테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핵심 어휘 더 나아가서 활용 표현까지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핵심 어휘 이것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유사한 어휘들 또는 또 다른 변형될 수 있는 품사들까지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핵심 어휘가 포함된 활용도 높은 표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뜻이 많은 동사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요 정말 프랑스인들이 쓰는 말로도 하고 장문으로도 하는 그 표현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습 또 귀지를 통한 연상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 이 3단계로써 머리에 저절로 남는 이 강의가 강의로써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의를 모두 다 들으시고 나면요 일상생활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 활용도 높은 어휘들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휘를 통해서 표현까지 배우죠. 그러면 단순히 구술 그것뿐만 아니라 장문까지도 함께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휘 중급 수준이라고 했어요. 중급 레벨의 어휘를 알게 되면요 나의 어휘력 당연히 올라가고요 문장력까지 올라갑니다. 표현 가르쳐 드릴 때요 이 구문 또 문장까지 함께 가르쳐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요 유용한 어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들 그대로 시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소개 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강의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ngsam 양 Bridg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